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이번 대책이 보나마나 맹탕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오히려 의외 부분에서 유의미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바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사항인데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도 지금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라고 하면서 이 내용들을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보기에는 사이즈도 그렇고 해서 산만하기도 하고 한번 장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한번 시청자분들도 하나씩 어떤 부분이 좀 유의미한 포인트인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저는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데 정비사업 동의율을 완화하겠다라고 합니다. 정비사업 완화를 할 건데 동의율이 우리 재개발 재건축은 종전의 4분의 3 즉 75% 동의율이 필요했었던 것을 70%까지 완화를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게 뭐 꼴랑 5%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정비사업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5%를 충족하기 위해서 5년 넘게 걸리는 조합들도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 이 동의율 이게 퍼센테이지 하나하나가 정말 큰데 5% 완화면 진짜 많이 완화를 시켜준 것이고요. 아 그래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 70% 아 75%에서 70%에서 완화해 주겠다라는 거는 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고 또 사실 이것보다도 더 핵심적인 게 있어요. 바로 다음 사항인데 동별 동의율이 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원래는 이제 과반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2분의 1이라고 표시한 것 같아요. 정황이 동별 과반수인데 이 동별 과반율이 3분의 1로 완화시키겠다라고 합니다. 혹시 이거를 보면서 떠오르는 게 뭔가 있나요? 이 동별 동의율 공 완화가 진짜 파격적이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전체 동의 숫자 75% 맞추는 것도 어렵긴 한데 막상 맞췄더니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게 전체 숫자는 맞췄는데 어느 특정 동에서 반대를 하면 진행이 못 됩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한강변에 있는 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형평형 동의라든가 뭐 이런 특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동의에서 다른 전체 소유자들은 이제 75%가 동의가 나왔다 하더라도 똘똘 뭉쳐서 우리는 반대야. 우리는 이거 재건축이 손해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싸워들기 시작하면 좋았을 일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아두기에는 근 1, 2년 사이에 정말 큰 문제점을 뗀 거 재건축 상가가 말썽이에요. 상가. 상가 쪽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상가 쪽이라는데 참고로 재개발은 쪼기지도 않거든요. 왜냐? 쪼개나 안 쪼개나 어차피 총산이에요. 상가는 상가를 받는 게 원칙이고 재개발 지역에서 상가를 받기 위해서는 진짜 막 대지 지분 30, 40평씩 되는 단독 건물을 들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받지 보통은 상가가 입주권 나오지도 않는데 여기서 뭘 더 쪼개요. 그런 식으로 가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쪼개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 있죠. 왜냐면 우리가 재건축만 있는 상황인데 조합 정관의 비율로 갖다가 이제 재건축 상가 소유자들도 아파트에 받을 수 있는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봤을 거예요. 강남의 모 단지가 비율을 0.1로 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합원 분양가가 20억이다. 0.1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2억. 2억. 2억만 넘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원래 기준은 1로 하는 건데 0.1로 하게 되면 10%로 줄여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리가가 2억만 넘어가면 되고 아니면 조합 분양가가 10억이다. 그러면 1억만 넘어간다 하더라도 분양 신청할 수 있다 보니까 칼질을 열심히 해가지고 분양 자격자를 뻥튀기 시켜버리는 거죠. 최근에 뉴스 나왔던 게 그거군요. 그럼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을 도입하니 뭐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상가가 그런 식으로 막 싸울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우리 요건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면 그래서 이제 뉴스 보면 지분 쪼개기 뉴스가 정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도 2023년도 9.16 부동산 대책에서 권리 산정 기준을 도입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개정이 됐어요. 2024년도 1월 30일자로 바뀌긴 했는데 문제는 이미 쪼개놓은 애들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미 쪼개놨어? 나는 이제 살아난 거죠. 지금 왜냐면 소급할 수는 없다 보니까 법이 개정되고 또 권리 산정 기준위를 지정한 이후에 상가들만 쪼개기가 막히는 건데 사실 더 웃긴 거는 지금도 권리 산정 기준이 지정 안 돼 있는 곳이 태반이에요. 당장 지금은 또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당 상가들조차도 여전히 권리 산정 기준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쪼갤 수 있는 건 거죠. 그런 건데 물론 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도 막 묶어버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관청에서 허가를 아마 안 내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식으로 권리 산정 기준이 지정돼 있지 않은 상가는 지금도 열심히 쪼갤 수가 있는 것인데 얘네들이 다 나도 아파트 하나 줘 라고 해버리는 순간 사업성이 박살이 납니다. 안 그래요. 지금 재건축조차도 일반적인 재건축도 지금 사업성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러고 있는데 이거 아니어도 지금 다른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상가 소유자들이 나도 하면서 숟가락을 들고서 그리고 숟가락 분할 매직 숟가락을 막 여러 개로 쪼개 숟가락 한을 티스푼으로 갖다가 여러 개로 만들어서 나도 입주권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일반 분양분이 안 그래도 없는데 완전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은 상가 쪽이기 때문에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 상가 조합원들이 그렇게 난리 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가 도심의 주거환경정비법 35조를 보게 되면 상가만의 킬러 조항이 있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2분의 1에 동의만 있으면 이제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재건축은 앞서서 봤었던 것처럼 주택단지 소유자의 4분의 3, 토지 면적의 4분의 3인데 야, 이 괄호 하나 있죠? 공동주택의 각 동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고요. 여기 또 괄호가 있죠?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즉, 이게 복리시설이 뭐냐? 상가라는 거죠. 근린생활시설 소유자의 과반수가 떨떨 뭉쳐서 야, 나도 아파트 내놔 이래버리기 시작하면 그냥 그 상가는, 그 조합은 답이 없어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싸우는 대들이 엄청 많았는데 이걸 3분의 1로 낮췄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상가 쪼개기에 대한 사항을 갖다가 확실하게 물먹이는 사항 중 하나다. 물론 3분의 1로 맞췄다라고 하면 이제 더 뭉쳐서 이제 막 3분의 2가 똘똘 뭉쳐서 우리야, 내놔라고 하면 또 역시 답은 없겠지만 그래도 전처럼 과반수 요건보다는 훨씬 더 요건을 완화해버렸다 보니까 예전처럼 막 그렇게 뭉치기가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상가 소유자라 해서 다 쪼갠 사람들일까요? 대지 지분이 넓은 상가 소유자들도 있잖아요. 진정 소유자들도. 친정한 소유자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난 대지 지분이 넓은 상가 소유자야. 그런데 저렇게 막 코딱지 만하게 대지 지분 4평, 3평 가지고서 달라고 하면 본인도 손해예요. 안 그래요? 사업성이 툭툭 떨어져서 분담금 늘어나고 이러면 본인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쪼개기에 대해서 제대로 타결할 수 있는 안 중 하나가 이런 동별 요건이 너무 강력한 거였는데 이게 진짜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제 재건축 때 쭉쭉 갈 수 있겠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게 재건축 동의율만 건든 거거든요. 애초에 물론 재개발 같은 경우는 동별 동의 요건은 없어요. 애초에 재개발에 아파트 한 동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런데 75% 동의율을 75%를 완화해 주는 거는 재개발도 똑같이 완화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재건축만 완화해 주지? 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같은 경우든 이게 동의 요건이 사실 어떻게 따지면 법리적으로는 봤을 때 오히려 재개발의 동의율이 낮아야 되는 게 더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재개발은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둘 다 도심이 주거환경정비법이 있어도 애초에 지금은 도정법이 합쳐져 있어도 예전에는 주택재개발법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 이렇게 둘이 이원화되어 있었다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랬는데 사실 법적 성격이 완전 달라요. 애초에 헌재에서도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 다르다라고 판시도 했었고 재개발은 이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보니까 공익성이 훨씬 더 강화가 돼 있는 곳이고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토지 수용을 합니다. 우리가 미동의자도 있잖아요. 현금 청산 당하는 사람들한테 또 빨리 나가 하면서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냥 정확하게는 소유권은 이미 조합한테 있는 거예요. 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관리처분인가 라는 거를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용어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용어입니다. 우리가 뭐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것은 제가 말을 풀어보면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 계획을 인가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다. 누가? 조합이. 조합이. 사유재산권이라는 게 분명 있는데 내몰대로 내 재산을 갖다가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대. 어 이거 문제 아닌가요? 라고 하고 또 이 얘기를 하면 처음 들어보신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어 나 재개발 조합원이고 재건축 조합원인데 등기부상의 소유권자는 나 맞아요. 뭔 소리야? 라고 하는데 소유권자는 당신이 맞는데 조합이 멋대로 뿌시고 뭐하고 하잖아요. 그 권한을 준다는 거고요. 여기서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이 나와요. 재개발은 우리 토지수용법을 준용을 합니다. 이게 상기신도시에 적용하는 것처럼 상기신도시는 공익성이 아주 극대화되어 있죠. 우리가 상기신도시 발표 했는데 주민 2분의 1 동의를 받아서 대면하겠습니다. 란 거 있나요? 없죠. 없죠. 그냥 쫓겨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 국가 땅이고 애초에 이거는 고시 나면 소유권은 이미 사실상 국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가지고 다퉈요? 수용 금액 가지고 다투는 거죠. 그래서 2위 재결하고 수용 재결하고 그 금액에서도 합의가 안 되면 1심, 2심 하면서 이제 3심에서 금액을 조율하진 않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금액이 확정되면 국가는 그래도 안 받으면 어떡해요? 공탁 걸고 그리고 소유권 쫙 가져가서 LH가 멋대로 그냥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해가지고 분양하고서 그림 그려가지고 가는 게 바로 상기신도시죠. 그런 거랑 재개발은 동일한 절차로 갑니다. 물론 재개발과 상기신도시는 당연히 법도 다르지만 토지 수용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현금 청산자들이 있겠죠. 현금 청산자들이 안 나가 못 버텨 이러고 있다 하더라도 버텨봤자 소유권은 이미 조합한테 가 있어요.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권자만 본인 거일 뿐이지 이미 본인이 이제 2주 철거를 할 수 있는 권한들이 다 있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즉시 명도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미 조합이 사실상 권한이 있는 거예요. 바로 명도 소송을 해가지고 이 세입자를 끌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주인이 세고 있으면 집주인이 끌어내서 그래야 명도 소송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철거하고서 이제 진행할 거니까 그게 가는데 재건축은 좀 달라요. 재건축은 민간 사업이다 보니까 바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가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소송을 먼저 해가지고 소유권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입자가 있다면 그 다음에 명도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차이점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재건축의 경우 같은 경우는 금액도 우리가 수용가로 가면서 이제 아까 말한 토지 수용 절차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금액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일단 원칙이고요. 그 금액도 법원에서 정해줍니다. 시세대로 일단은 움직이는 게 일단은 원칙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일단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성격이 도정법에 같이 묶여있다 하더라도 다르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보면서 조금 의아한 것 중 하나가 다시금 봤을 때 재건축 동의율을 낮췄거든요. 사실 둘 다 낮추든가 재개발은 사실 동의율이 더 낮아도 그르려니 해요. 근데 재건축은 오히려 높아야 되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지역주택조합이죠. 지역주택조합은 동의율이 95%를 확보해야지만 매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잖아요. 명도 소송하기 전에 매도 청구 소송을 통해서 소유권을 먼저 확보하고 그다음에 명도 소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건데 재건축 동의율을 70%로 낮춘다? 같이 재개발, 재건축 둘 다 낮추는 거는 법리적으로 그르려니는데 재개발은 내두고 재건축만 낮춘다? 우리가 법률적인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재개발을 더 낮추면 낮췄지. 재건축만 낮추는 거는 사실 앞뒤가 맞진 않다. 대표적으로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동의율이 66%로 넘어가도 돼요. 그만큼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데 왜 재건축만 이렇게 했을까? 조금 아쉽다. 물론 재개발도 해줘! 역차별이라고 말하는 거지 일단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 당연히 동의율 완화는 환영하고 싶은 건데 오히려 민간 사업에서 동의율 완화가 분쟁이 있으면 더 있지 재개발은 공익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 보니까 재개발 완화가 더 필요하고 솔직히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동의를 모으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런 식인 게 좀 아쉽다. 재개발도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네. 자, 그 다음으로는 이거는 조금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뭔가 규제 완화라고 보기에는 좀 난항이 보여주는 건데 이게 정비사업 간 통합 처리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정비계획 동시 처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절차 간소화가 되니까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냐? 즉, 이 말이 뭐하냐? 사업 시행 계획 인가와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동시에 수립하는 것도 허용하고 행정청에서도 일괄 인가를 해주도록 할 수 있도록 풀어주겠다. 즉, 사업 시행 인가랑 관리 처분 인가를 동시에 내주겠다라는 거죠. 이것만 놓고 보면 좋은 내용 아닌가요? 인허가를 빨리빨리 해준다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사업 시행 인가 받고 관리 처분 인가도 또 준비해서 받고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동시에 해주면 속도가 확 다이나믹하게 단축되지 않을까? 나는 기대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 경우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을 안 해본 거 아닌가? 왜요?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니면 면밀한 검토를 하고서 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일단 청사진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 우려점도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나올 통합심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좋은 거예요. 통합심의. 일단 통합심의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자면 이게 절차 간소와 관련해서 보다 보면 통합심의를 통해서 인허가를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뭐 각종 심의들 대표적인 심의들이 여기 소방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사업시 인가를 받기 전에 받아야 되는 심의가 10개가 넘어가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심의가 여러분이 유명한 게 교통환경영역평가 교육환경영역평가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건축심의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교통환경영역평가면 교통만 봐야 되고 교육심이면 교육만 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면 건축심의 때 들어가면 이미 앞에서 통과된 것들은 놔둬야 되잖아요. 심의의원들이나 아니면 교수님들 들어와서 이상한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무적으로. 와서 교육이면 교육만 볼 것이지 건축이 어쩌니 뭐니 이런 약간 좀 이상한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이상하다기보다는 원래 교육만 심의하려고 왔다가 갑자기 그게 너무 눈에 밟혔을 수도 있어. 그런데 본인이 그거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교통을 보려다가 갑자기 스카이라이닝 눈에 밟힐 수도 있어. 불편했나 보지. 그렇죠. 불편할 수도 있죠. 내가 또 이 분야도 잘 아는데 근데 이게 앞에서 통과를 했으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막 지들끼리 중복 심의하고 뭐하고 그리고 앞에서 갔는데 이거 심의가 통과돼야 따온 거 가하고 여기서도 지연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거는 이미 서울시에서 먼저 발표를 한 사항이에요. 신소통합기획으로 해서 묶어가지고 하겠다라는 거를 국토교통부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법제화도 하고 서울은 서울시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측면으로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유의미한 거예요. 저는 이거는 칭찬하고 싶은 사항이라고 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위원들 간에 막 무슨 갑질 아닌 갑질들 그리고 허가를 갖다가 그 열 몇 개 허가를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게 또 동시 추진도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사실 원래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동시 추진하다가 여기서 바꾸래.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것도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밟아 나가다 보니까 이게 사업식 인가를 받는 데까지 엄청 오래 걸리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거를 묶어서 하는 거는 그냥 그냥 교수들을 묶어버린 거죠. 한꺼번에 들어가. 위원 한꺼번에 들어가서 니들끼리 난산토론을 하든 뭐라든 간에 니들끼리 해결을 해. 라고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건축위원이 있는데 교육위원이 가서 막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얘기한다 하더라도 건축위원님께서 이거는 내 말이 맞아 하면 그냥 끝나는 걸 테니까 그게 한방에 갑시다. 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건 진짜 혁신적이고 불필요한 중복 규제들을 탈파한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왜 이거는 해결이 가능하냐. 애초에 지자체 인허가 단계예요. 이거는 사업식 인가 전에는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좀 해서 한 번에 좀 해주면 안 돼. 라는 건데 문제는 관리처분 인가는 전혀 다르단 거죠. 다시 한 번 보게 되면 통합심의로 하겠대요. 사업식 인가랑 관리처분 인가를 통합하겠다라고 하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오 뭐 좋은 거 아니야? 오 단계 오 쒸쒸 이럴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죠. 한 번 보면 우리가 재개발 제공적 사업 단계를 봤을 때 정비구역 지정하고 조합설 인가하고 사업식 인가 관리처분 인가 그 다음 이주철거 착공 준공 이렇게 프로세스가 쭉 있는데 이걸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정비구역 지정은 이제 관할, 관청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죠. 이제 지자체장이 지정을 해주게 되는 거고 조합설 인가는 앞서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75% 동의가 나와야 하는 거고 그 다음 사업식 인간을 가장 쉽게 얘기하면 그냥 관청에서 그래 너 어떻게 지어라 라고 끝내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표인 건축심의인 거고 수많은 심의들을 갖다가 다 해서 그래 너네는 몇 세대로 짓고 스카이라인은 어떻게 하고 평형 같은 경우도 25평형은 몇 세대 33평형은 몇 세대 40평형은 몇 세대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게 다 끝나면 그걸 이제 어떻게 짓는 게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사업식 인가 이후로 시공구 선정했지만 지금은 이제 전에도 할 수 있도록은 바뀌었지만 그 전 같았으면 이제 시공구 선정하고 시공사도 이제 몇 세대가 지어진지 아니까 구체적으로 사실 이게 옳고 그름을 얘기하기 보다는 일정일단이 있거든요. 시공사 선정을 사업식인가 이후로 하게 되면 조합에 일단 자금이 없잖아요. 자금이 없다 보니까 막 맨날 막 서울시 때 예산 신청해놓고 인허가 받을 돈도 없고 막 비리비리하게 막 가고 그러다가 이제 비리랑도 얽히고 이게 비리가 진짜 조합적인 나쁜 놈이라서 비리도 있지만 사실 사업비를 빌리기 위해서 막 그러면 누가 빌려줄까요? 정비업체에서 빌려주고 아니면 각종 업체들이 우리가 돈 빌려줄 테니까 우리 좀 뽑아줘요 라고 하면서 가는 이권이랑도 연결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막 조합장이 뒷돈 받고도 있는데 그냥 순수하게 조합이 돈이 없잖아요. 조합원들이 막 총회를 한번 열려고 해도 돈이 얼마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다 보니 이런 거는 단점 왜냐하면 건설사가 들어오면 건설사가 이제 돈을 팍팍 밀어주게 되니까 그런 게 있지만 그런데 거꾸로 예전에 서울시가 사업시기가 이후로 했었던 것도 이유는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가 내역 입찰을 하세요 라고는 하지만 아니 몇 세대를 지을지도 확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내역 입찰을 해요? XYZ 변수값이 다 미지수야 근데 값을 설정하래. 이거 자체가 넌센스거든요. 그러니까 나중 가서 뭐가 어떻게 바뀌어서 이렇게 됐고요. 라고 해도 조합원들이 야 너 그때 평당 얼마라며? 라고 해도 나중 가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뭐가 됐든 간에 사업시기가 이후에는 확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는 게 일반적으로 시공선정은 넘겼다 치더라도 사업시기가 사업시기가 이후로 뭐가 중요해지느냐 이제 감정평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게 됩니다. 즉 저는 관리처분 인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합원들끼리 파이나 넘었기라고 표현을 해요. 왜 파이 나눠 먹기일까요? 이미 인허가에 대한 거는 이미 사업시 인가 때 다 끝났어요. 관리처분 인가라는 거는 그냥 조합원들끼리의 합의만 되면 금방 끝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조합원들끼리의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도로부지 무허가 감정평가를 다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물건들이 다 다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도 우리 25평형 33평형 40평형 때 감정평가 금액들이 쭉쭉쭉 뜨고 그리고 뭐가 나오죠? 분양 신청을 하겠죠. 40평대 조합원분야가는 얼마 30평대는 얼마 20평대는 얼마 해서 내가 33평형에 신청했다. 제일 중요한 게 나오죠? 분당금 결국은 내가 1인당 분당금 얼마를 납부하느냐 이게 확정이 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지자체가 관여할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자체가 관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를 관리처분인가를 사업식인가를 합쳤다라고 해볼게요. 합쳤어. 그럼 감정평가 안 하나요? 아 분양 신청 안 하나요? 이 절차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절차는 그대로인데 인허가만 합쳐봤자 그럼 이제 둘 중 하나죠.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조합 설립인가로부터 사업식인가까지 보통 2년에서 3년이 걸려요. 참고로 2년에서 3년도 빨리 가야 2, 3년입니다. 빨리 가야 2, 3년이지 이게 뭐 많이 봤잖아요. 엄청 오래 걸려요. 근데 싸움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싸움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빨리 빨리 가면 2, 3년 물론 1년 만에 간 조합도 있지만 그거는 진짜 위소한 거고 보통은 2, 3년이에요. 사업식인가에서 관리처분인가도 조합원들께 다툼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2,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합 설립인가로부터 사업식인가 사업식인가에서 관리처분인가 보통 5년에서 6년씩 걸린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 행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조합 설립인가로부터 사업식인가까지 5년에서 6년 걸리겠죠. 이거 감정평가 아니에요? 분양신청 아니에요? 조합원들끼리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이거 안 싸울까요? 분담금 맞니? 적니? 조합장 너가 헤쳐먹었니? 안 헤쳐먹었니? 너 나쁜 새끼 이러면서 안 싸울까요? 분명 싸워요. 그러면 이게 이게 행위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행위를 없앨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민간 시행사업에서는 사업식인가가 끝이에요. 왜냐하면 토지 소유주들이 여러 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재개발 저건축 특성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업 주체로 움직이다 보니까 조합원 간의 권리를 나누기 위해서 감정평가도 하고 비례율을 산정하게 되는 건데 이걸 싹 무시해버리고 한꺼번에 인허가 하라고 하면 이거는 국토부가 이거 사업 유형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거 이렇게 하면 일단 칭찬을 주겠지? 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가? 부가 설명은 없었습니까? 그거에 대한 없었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는 없고 빨리 하면 좋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인데 아마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아마 국토부가 이거 몰랐다고 하면 너무나도 조금 실망이고 알았다고 하면 이 정도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도 병행 수립하는 거 자체에도 시간을 단축할 수는 있잖아요. 예전에는 사업 시 인간까지 명확하게 다 끝나야 그 다음에 이제 뭐 감정평가도 하고 분양 신청도 하고 싸우고 복구 지지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신청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일단은 사업 인허가를 받으면서 감정평가 받는데도 시간 꽤 걸리거든요. 그거를 감정평가도 병행해서 미리 평가를 해놓고 그리고 분양 신청도 뭐 하고 싸우고 복구 지지고 니네들 미리미리 좀 해라. 그러고 사업 시 인가랑 관리처분 인가를 동시 신청하면 어쨌든 관리처분 인가 검토하는 데 또 한참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서로서로 뭐 검토하는 시간들이 조금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하면 너무나도 청사진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우선 첫 번째 감정평가를 너무 빨리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싸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사업 시 인가까지 우리가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사업 시 인가 이후로 이제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가도 쫙쫙쫙쫙 뜨겠죠. 조합 설립 이후로 우리는 빨리 해야지 어느 감정평가를 빨리 해버렸어요. 실제로 이제는 뭐 조합에 따라서 지금 가감평 금액을 통보하는 조합들도 있는데 굳이 가감평 할 필요가 없이 아예 정식 간평을 미리 해버리지 뭐 하면서 짜작 띄워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정평가 금액 가지고 맨날 싸우지만 사람들이 감정평가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가 재개발 재건축의 감정평가 시점은 사업식 인가위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봤을 때 내 시세는 얼만데 감정평가 금액 너무 헐값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일단은 시세 감평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원들끼리의 비율을 나누기 위한 비율 감평이기 때문에 약간 그 성격도 좀 다르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시점을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구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뉴타운 구역인데 A구역은 평당 얼마에 떴는데 B구역은 더 낮게 떴었어. 그러면 야 A구역은 얼마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싸게 했냐고 했을 때 알고 보니까 B가 사업식 인가위를 먼저 놔서 이미 한 3, 4년 전에 미리 감정평가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금액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도 사람들이 시점을 모르고 하면 야 옆에 조합은 뭔데? 이거를 조합원들 생각보다 무지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누가 다 이걸 알고 하나요? 애초에 이 사업이 내가 딱 그냥 이거 하나 들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를 잘 모르다 보니 그냥 야 옆에는 얼마인데 왜 나는 얼마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 우리가 빠르게 빠르게 가서 감정평가 빨리 받고 하면 되겠는데 나중에 가서 평가 시점에 따라서 이거 가지고 싸울 수도 있고 그리고 분양 신청을 빨리 할 수가 없어요. 분양 신청하려면 분당 금액이 확정돼서 내가 분당을 얼마인지 알고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결국은 이게 사업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건축심의까지 끝나야지만 결국 분양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병행해서 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 평행 신청을 먼저 받으면 그것도 더 웃긴 거죠. 분당금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평행 신청해라는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양 신청이라는 것도 결국은 건축심의가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거고 결국 이게 시간 세이브가 얼마나 될까라는 게 있고 일단은 그래도 줄여주겠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국토부를 뭐라 하기보다는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6개월이라도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우려되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사업시 인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바로 한 방에 설계를 진짜 실시 설계급으로 다 해가지고 인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일단 사업시 인가 자체는 일단은 이제 정비 계획에 따라서 건축법에 맞춰서 일단은 통과를 시켜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맨 처음에 사업시 인가에 따른 도면 가지고서는 이거는 요즘 주택 퀄리티가 아니에요. 그냥 규정만 맞춰서 그렇죠. 그거 이후로 진짜 시공사가 정해지고 시공사가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그리고 요즘 봤을 때 외관을 좀 더 어떻게 하고 좀 뭔가 평형을 갖다가 구조를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조경을 좀 더 멋있게 하기도 하고 다 디테일하게 요즘 사람들이 선호하는 상품군으로 갖다가 다시금 바꾸거든요. 그래서 사업시 인가가 낫다 하더라도 사업시 인 변경인가를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번에 해버리면 바로 이제 착공이잖아요. 그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서 가려고 하면 사실 그 교수님이나 위원들이 이거 아닌 것 같아. 지금도 맨날 나오잖아요. 서울시는 우리 디자인 특화에서 하세요.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속 다 빠꾸매기잖아요. 아 주변의 위화감이죠. 그놈의 위화감. 도대체 초고층으로 가는 게 오히려 스카이라인을 다변화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놈의 닭장을 더 만들려고 하고 아무튼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상이. 그놈의 위화감. 그래서 조합원들이 오히려 돈 더 들여가지고 되게 차별하게 예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도 이걸 왜 그 위원님들이 가로막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동부이촌동의 한강멘션도 결국 68층 깨졌잖아요. 남산을 가린다? 스카이라인? 그게 가려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68층을 깨트리고서 50층으로 병풍 만들어버리는 게 더 가려지는 건지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만 제 상식에서는 좀 안 맞는 것들이 이제 그런 신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한 번에 가려면 그게 더 힘들거든요. 이게 그래서 현실성이랑은 오히려 맞지 않고 오히려 이게 빨리 가면 청사진대로 가면 너무 좋겠지만 오히려 이런 문제점들이 한 번에 가려고 하다가 더 막히게 되면 괜히 어정쩡하게 타협하면서 이상한 건축물이 나오든가 아니면 조합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다 방영이 안 된 식으로 이제 그걸 아까 말한 것처럼 사업시 인가를 일단은 2, 3년 내에 받아놓고 관리처분을 또 준비하는 기간 동안 또 설계 계속 바꿔내면서 일단 허가 받아놓고 안 받아지면 원한대로 가는 거고 받아지면 땡큐고 이런 식으로 약간 밑절 본전식으로 트라이할 수는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한 방에 6년에 걸려서 사업시 인가랑 관리처 인간을 한 번에 받았어요. 그때 이후로 설계 변경하려고 하면 이제는 솔직히 조합이 시간이 많지 않은 거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고 맨 마지막 우려점은 급하게 갈려다 보면 체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재건축 초과위권 수제를 걸리는 대상이 무엇이냐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최초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조합들은 재건축 초과위권 수제에서 피한 조합들이고 그 이후부터 조합들은 재초원이 걸려요. 그러니까 당시 강남 쪽의 조합들은 너도 나도 막 빠르게 빠르게 총에 어떻게든 올려가지고 일단은 인가 신청하고 날치기 통과하고 이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점들이 뭘까요? 관리처분 인가라는 거를 분리를 해놓은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조합원들의 가장 중요한 권리관계가 관리처분 인가 단계다 보니까 이 시점에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가라는 얘기가 애초에 이걸 분할한 사유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전 도정법 보게 되면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단계가 있었었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냥 사업시 인가로 갈 때들도 있었었거든요. 원래 이제 예전에는 그런데 이걸 분리를 된 건 거죠. 그런 건데 다시금 이제 제 관리처분 인가를 분리한 이유가 있는데 이걸 다시 합쳐버리면 빨리빨리 하려다가 조합원들에 대한 감정평가나 분양신청이나 이런 이해들이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한 번에 훅훅 갔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어? 그냥 동의를 하라 해서 그냥 일단은 했는데 내 조합원들이 막 잘 모르고서 특히 어르신데 이걸 뭘 얼마나 알고서 했겠어요. 그렇죠. 그랬다가 보니까 오우씨 나 이거 나한테 손해인데 뭐네 하면서 싸울 수가 있던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반포주공 1단지 1, 2, 4, 주, 9가 그때 막 분양신청 가지고서 조합 상대로 싸워가지고 1심은 또 조합이 깨졌어요. 아닌가? 1심은 이기고 2심에서 깨졌나? 하여튼 조합이랑 막 이제 엄청나게 싸워대면서 이게 그런 식으로 막 분란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반포주공 1단지가 지금 사업시행 인과를 받은 게 관리처분 인과를 받은 게 언젠데 최근에 착공했어요. 착공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 정도로 이게 아무리 앞에서 빨리 간다 하더라도 뒤에서 싸워대면서 엎어질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무작정적으로 이게 뭐 당길 거가 있고 당기면 안 되는 거가 있다고 하거든요. 분명 조합원들이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건데 이걸 무리하게 당겼다가 탈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물론 이게 뭐 국토부는 좋은 취지로 했겠지만 얘는 약간 좀 우려점이 있어 보인다라는 제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 있어 보인다? 네.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 기간 예전에 120일로 법이 제한되어 있었던 거를 90일로 90일이면 충분해요.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씩 조금씩 법에 대한 절차들을 줄여나가고 그다음에 이런 허그 대출 보증에 대한 것들도 미리미리 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심의 기간 단축하고 사실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보는데 인허가 법정 처리 기간을 강화하겠다. 이게 저는 진짜 필요하다고 보는 거였어요. 이건 이제 행정관청에서 처리하는 거죠? 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게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8조를 보게 되면 관리처분 계획의 공란미 인허가 절차라는 게 있어요. 보면 시장, 군수 등 사업 시행자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의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언제? 30일이에요. 한 달이에요? 네. 그리고 만약에 타당성 검증까지 갔다라고 해봤자 60일이에요. 그런데 좀 위문이 들죠? 그럼 이렇게 빨리 하는 거였나? 이렇게 빨리 하는 거였나 싶잖아요. 아닌데? 우리 관리처분 총회하고 신청하면 진짜로 인허가 나는데 얼마나 걸리죠? 실제로 얼마나 걸린 거예요? 우리 막 보다 보면 반년 뒤에 나고 이건 아닌데? 일단은 일단 30일은 절대 아닌 것 같아. 일단 30일은 30일, 60일은 절대 아니고 반년 뒤에 나고 진짜 심각한 대들은 뭐 수정해라, 보완해라 뭐 이러면서 진짜 1년 넘게 올리는 대들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 조합이 아무리 총회... 그래서 총회는 작년에 했는데 아직도 안 났 대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조합에서 준비를 다 해놨으면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관총에서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해줘야지. 그러면 이거를 국토부가 페널티를 주든가 법이 이렇게 해놨는데 맨날 우리도 국회 보면 답답하잖아요. 예산 처리를 언제까지 해라? 라고 해도 잘 필 늦추면서 이게 뭐예요? 법이 언제까지 하라는 얘기는 이때까지 해보도록 노력은 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라는 건가요? 아니면 이때까지 무조건 해라는 건가요? 해라는 거지. 강제성이 있는 건가요? 사실상 이때까지 하라는 얘기인데 법에서 너무 인허가청에서 너무 붙잡고서 오랫동안 끌고 가지 말고 빨리빨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30일 이내 해라. 60일 이내 해라. 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30일, 60일이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타이트하다라고 하면 현실적인 기간으로 만들고 예를 들어 60일, 90일로 하든가 그러니까 법이 너무 무리한 거라고 하면 그걸 이제 좀 길게 하든가 이게 오히려 인허가청에서는 어차피 우리는 어겼어. 오히려 이거를 갖다가 30일은 무리야 하니까 그냥 어차피 어긴 거 반년 내는 해라 라는 얘기도 없잖아요. 그냥 잘 빌리로다가 1년 내 해주고 뭐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오히려 강행 규정을 만들어버려서 60일 이내에 인허가를 안 해주면 인허가를 해준 걸로 본다. 라고 위제 처리를 해준다고 하면 빠르게 하겠죠. 오이씨. 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공탁 같은 경우도 뭐예요? 그 공탁 금액을 안 받아도 야 일단 난 줬어. 난 이행을 했어. 안 받은 건 네 탓이야 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서류를 냈어. 그런데 얘네들이 안 받으면 어떻게 우리는 의견이 없는 걸로 보고 애초에 주민 공남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주민 공남 뭐 지자체가 하는 거는 주민 공남 30일인데 공남 했는지도 안 했는지 우리 모르고 넘어가잖아요. 언제 공남을 했었어? 아는데도 야 위의 신청 단계가 있었는데 너가 안 했잖아. 그러면 의견이 없는 걸로 보고서 그냥 자기네들 유령을 하이패스로 가면서 주민들 거는 그냥 뭐 그냥 나도 바쁘고 공무원인데 얼마나 바빠. 일도 많고 그냥 1년 뒤 해도 상관없겠지 뭐. 내 조합도 아닌데 라는 식으로 있는데 이거를 페널티에 분명히 주던가 강제성을 좀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 이렇게 완전 놀자판인 물론 놀지는 않았겠지만 검사가 당황하신가 보죠. 그렇죠. 물론 바빴을 거라고 제가 이해는 하지만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법정 처리 기간을 지키도록 강화하겠다. 이거는 진짜 저는 국토부가 제대로 인지를 한 거다. 그러니까 국토부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도 지자체에서 안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한국부동산원에다가 검증 들어간 게 부동산원에서 그냥 닐리리리야 닐리리리야 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늑장 처리하고 있는 거 너 이거 벌 좀 줄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강화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갖다 수치화해가지고 어느 지자체가 이렇게 느끼했다. 라는 것들을 만약에 뭐 통결을 한다. 그런 건 좀 부담 느끼겠죠. 담당자 입장에서. 인사고가를 준다. 너 관리처분 담당하는 팀장이 이제 그런 승진을 못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무조건적으로 빨리빨리 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전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냥 이런 것들. 그리고 사업비 지원. 이것도 맨 처음에 시공수 선정 얘기했었던 것처럼 사실 조합이 비리가 있다라는 뭐 있는 조합도 있지만 많은 조합들이 실제로 사업비가 없어요.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금융지원 강화라든가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정비사업에 대한 대출 규모 보증 이런 사항들 그리고 시공사 같은 경우도 보증 한도를 이제 이걸 낮춰주는 거. 그러면 아무래도 1군 건설사 입장에서도 이런 한도가 늘어나게 되면 동시에 수주할 수 있는 현장들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요즘 시공사들이 적극적으로 수주를 안 하는 마당이 이거는 불표렁 규제라고 말들도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을 낮춰주는 것도 이제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라는 거는 차차한다 하더라도 진짜 실무적으로 필요한 규제들을 사실 우리가 막는 사항 등 여러 가지 대목 규제는 있겠지만 작은 규제들도 뽑아 나가야 되거든요. 정말 국토에 신경 많이 썼다라는 생각 드는 거죠. 칭찬. 또 용적률 완화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당연히 좋은 건데 용적률 완화는 무조건적으로 좋다라고 하기에는 기부채납 때문에 실질 용적률도 따져봐야 되는 한계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유의미한 거. 사실 용적률 높여주는 것보다도 저는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주도록 하겠다라는 사항이 진짜 핵심이라고 봅니다. 종조는 임대주택 비율을 25% 있었던 건 15%까지 감수할 수 있다. 이거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살짝 좀 아쉬운 거는 임대주택 인수 가격도 현행 대비 1.4배를 올려주겠다. 기존의 표준 건축비로 가던 걸 기본형 건축비의 80% 상행해 주겠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미 발표를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2024년도 4월 달에 임대주택 인수 가격 상행하겠다. 라고 했는데 저 이거 비판 영상도 투미TV에 올린 적도 있었지만 이게 결국 원가도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부터 표준 건축비 헐값이다 막 말들이 많았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기본형 건축비의 80%라는 거죠. 아니 기본형 건축비로 해주면 해주는 거죠. 왜 기본형 건축비 80%라는 거냐. 라는 건데 근데 이게 더 웃긴 거는 기본형 건축비의 100%를 해줘도 원가 이하예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이런 기본형 건축비든 표준 건축비든 공급 면적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거든요. 즉 아파트 한 동에 대한 게 공급 면적이고 근데 우리가 아파트 한 단지를 구성함에 있어서 아파트 한 동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지하주차장은 조상신이 지어주나요? 그러니까요. 지하주차장 공사비는 누가 어 이거 뭐야.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공급 면적 기준으로 해서 기본형 건축비 100%를 해줘도 원가 이하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국토부에서 이거를 했을 때 우리가 기본형 건축비만 놓고 보면 한 700만 원대예요. 그러면 대충 보더니 어 700만 원이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분명 누군가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는지 안 포함되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그 분이 어떤 높으신 분이 어 보이고 야 700이면 너희들이 너무한 거 같은데 이 정도면 적당한 거 같아. 80%만 하자. 근데 그 분은 지하주차장 공사비가 빠진 걸 몰랐던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도 원가 이하인 거죠. 이러니까 약간 저는 비유를 하자면 이런 느낌인 겁니다. 제가 학폭 가해자야. 김재경 학폭살 막 이러면서 보니까 알고 보니까 김재경이 막 이제 후랭이를 빵셔틀로 막 시킨 거예요. 야 내가 500원 줄 테니까 편의점 가가지고 빵 사와? 500원 충분하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근육은 여기가 더 많은 것 같지만 근데 막 이제 저 일진이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네 사오겠습니다. 해야죠. 그러니까 막 인건비를 달라는 거는 바라지도 않는데 그냥 뭐 주는 대로 사와야지. 뭐 어떻게 해요? 야 초코올도 사와? 그러면 초코올도 사와야죠. 뭐 어째요? 시키는 대로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바치는 건데 이제 생각해 본 거죠. 내가 양아치긴 한데 내가 생각해도 너무 날 양아치였던 것 같다. 양심상 500원은 너무한 것 같고 우리 천 원 줄게. 고맙지? 하면 예전보다 더 주니까 고마운 거는 맞는데 사실 이걸 감사하다라고 해야 할지는 지금도 지금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빵값도 얼마고 내 돈은 더 들어가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서 야 500원 더 줬으니까 고마워해 라는 느낌인 거죠. 지금도 원가 인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생 내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거는 아니 올려주는 거는 고맙긴 하다만 우리가 막 임대주택으로 갖다가 떼돈 벌기 때요? 본조는 해줘야죠. 본조는 원가는 인정해달라라는 거는 아쉽다. 좀 국토부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조합 관계자분들한테 물어보면 임대주택 하나 지을 때마다 2억씩 송실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임대주택을 300세대에서 500세대도 넘게 짓거든요. 그럼 500세대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임대주택 500세대면 그냥 천억 마이너스예요. 우리가 사업성 뭐고 뭐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합원들이 막 분담금이 높아지고 일반 분야가 높아지고 할 때 이런 임대주택이란 건 이런 임대주택이란 건 물론 사회적으로 공익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제가 이걸 부정하고 싶지 않지만 국가가 원가는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이것만 인정해줘도 사실 사업성 개선은 많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부분 그런 식인 거고 이런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도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임대주택 원가 인정을 안 해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즉 공급면적 계약면적 실질적으로 계약면적 기준으로 안 하면 우리가 임대아파트들은 그러면 지하주차장 사용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임대아파트는 커뮤니티 사용 금지 이렇게 하면 또 차별이라고 할 거잖아요. 임대아파트는 차 없는 사람들만 들어와라. 바로 뉴스 나오지. 바로 뉴스 나오죠. 그러면 댓글로 막 할 텐데 이미 본인들은 주차장 공사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서 법정 주차지수는 다 맞추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공사비는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 해드립니다. 취득세 감면도 해주겠대요. 일단 이건 좋은 얘기죠. 이게 취득세 감면 뭐가 있지? 라고 하기에는 재개배 재건축 완료 이후로 우리가 보존등기 할 때 취득세를 한 번 더 냅니다. 아니 취득세 또 내라고 하면 많이 내진 않아요. 이게 얼마 내느냐. 이게 보통적으로는 뭐 100, 200도 안 내는 경우들도 많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토지분에 대한 취득세 이미 냈잖아요. 이것도 언제 취득했냐. 원조합원이냐 승계조합원이냐에 따라서 또 비율도 다르고요. 근데 나는 그냥 무조건 승계조합원이냐에 칠게요. 토지에 대한 것만 냈다 하더라도 건물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납부하고 이것도 보존등기 취득세 2.96%로 가기 때문에 얼마 안 내요. 그래서 그냥 다 내내는데 이것도 감면해주면 더 땡추죠. 세금 덜 걷겠다는데 이걸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뭐 조건은 있지만 뭐 좋은 거다. 근데 아쉬운 건 왜 재건축만 감면해주지? 재개발은요. 그러니까 왜 재개발은 역차별하나 이번 정책의 테마는 포커스는 진짜 재건축인 것 같아요. 요즘 뭐 1기 신도시 뭐 이대로는 잘 못 간다 뭐다 말들이 많으니까 약간 재건축이 어떻게 해야 뭐 갈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약간 제 입장에서는 왜 재개발은 빠졌지? 라는 것들이 불편하시군요.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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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좋은데 재개발도 같이 했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일단 이걸 안 해준 것보다 해준 게 좋은데 아재개발 조합원들 입장에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 그런 얘기를 조금 해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좋은 얘기입니다. 뭐 건축규제 완화하는 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건축물 높이 공간 제한 뭐 이런 녹지 확보 기준 완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지금 되게 힘든 사항들이 많았었어요. 지금 특히 공원 같은 경우도 이미 이미 예전에 재개발 재건축 했었을 때 과거 기준으로 갔었던 데들은 녹지가 부족한 데들도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계획 도시들 제가 이것들을 보다 보면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 둘 다 연결되는 거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신도시들은 이미 녹지가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거 여기 3제곱미터당 세대 이런 것들 이러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한 두세 바퀴만 더 돌리면 다 국가가 땅을 확 확 뺏어가요. 어디선 전국토를 푸르게 푸르게 할 것도 아니면 아파트는 한 동으로 한 100층을 올려버리고 다 녹지 만들려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게 막 30%, 20% 녹지로 다 바꿔버리거든요. 두세 번만 더 하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라는 건데 이것도 완화하겠다. 이거 진짜 중요한 사항이고요. 이거는 아마 1기신도시나 노원구나 창동 이런 도봉구 이런 데서 좀 더 명확하게 규제 완화 사항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거는 진짜 의위였어요. 이건 진짜 국토 박수 쳐주고 싶은데 어떤 사항이냐면 이게 평형 공급 위무 규제를 폐지하겠대요. 이거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예전에 재개발은 80% 이상 이것도 물론 재정비 촉진 구역 같은 경우는 더 완화되어 있고 이런 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85제곱미터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 평형수로 공급해야 되는 거죠. 즉 대형 평형은 20%를 넘을 수가 없다는 얘기였었어요.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60% 이상을 소형 평형으로 만들도록 돼 있었는데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좀 불합리한 것 같다. 그렇죠? 좀 이상하다. 평형은 어떤 평형을 원하나요? 자기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보다 크게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대형 평형수 원하잖아요. 원하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대형 평형수 원하고 그래도 25평형은 좀 싫고 33평형 최소 33평형이지 우리가 거거익선이라고도 하잖아요. 40평대 갈 수 있으면 더 좋고 3,4 뭐 3,8 할 수 있으면 40평대.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도 실제로 서울 집값 보면 대형 평수가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막 반포 보면 지금 국민 평형 기준 50억 돌파하지만 40평대는 60억 돌파하고 있고 지금 더 장난 아니거든요. 큰 평수와 작은 평수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추세고 조합원들도 나도 84타입 가고 싶어요. 라고 하지만 세대수가 84타입이 부족하게 되면 막 밀려가지고 권리가에 따라서 25평형이 밀려나가고 이러는데 이게 법으로 갖다 막아버리면 큰 평수 가고 싶지만 못 가고 이런 것들은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는 구시대적인 마인드 이게 왜냐면 소형주택들의 공급을 촉진하려고 만든 규제였었어요. 야 니들끼리 넓은 집에서 살면 어떡해. 소형주택들을 많이 늘려서 주택수를 늘려야 돼. 용적률은 똑같이 300%예요. 근데 대형평형 일변화로 가게 되면 세대수가 뭐 천세대밖에 안 나올 거를 세대수를 막 쪼개버려. 이 천세대로 늘리는 게 아무래도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숫자가 늘어났어요 를 좋아하잖아요. 둘 다 똑같은 1이니까 숫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데 좀 비판 많이 나오는 게 대표적으로 3기 신도시도 신혼부부 택지들 보다 보면 신혼부부 대상으로 받으라고 했더니 84타입도 없어. 59타입이 제일 커. 그것도 세대수가 많지도 않아. 59는 경쟁률 장난 아닌데 막 4구타입 3구타입 거기서 막 애 낳고 열심히 오랫동안 거주해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작은 소형평형들은 미달도 나잖아요. 59타입은 막 경쟁률 장난 아닌데 사람들이 원하는 유효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전에 어느 분께서는 투룸 들어가서 여기에 애 낳고서도 애 둘도 들어가겠네. 애 둘도 낳을 수 있겠다. 라떼는 말이야. 이 정도면 아주 쾌적하지. 진짜 빵빵 터졌는데 그때. 참고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만 하더라도 예전에 14평 14평에서 이제 막 맨 처음에 빌라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임대우 분양 주택 14평짜리 주택 들어가서 거기서 애 둘 키우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돈 모아서 이제 30평대로 이사하고 그 다음에 또 재개발 적용수 투자해서 40평대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갖다가 평을 넓혀 나간 건데 근데 너무 구시대 마인드 아닌가 그때는 그랬었지만 지금 생활공간이 다 그렇죠. 저희 쿠랭이 TV 이전 거 썸네일 뜰지 않든지 뭐 했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말이 나약해가지고 라고 말하기보다는 젊은이들이 왜 결혼 안 할까 내가 원하는 집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효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숫자만 가지고 국토부 입장에서 상기 신도시 6만 세대 3만 세대 이러는 걸 좋아하지 면적을 크게 크게 하니까 1만 세대라고 하기에는 좀 느낌이 숫자가 많은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제가 비판한 게 진짜 8사 타입 이상 세대수 몇 세대냐고 최근에도 국토교통 공급은 충분합니다 라고 하면서 어디 부동산 114 같은 민간업체들은 말이야 나약해가지고 역세권 청년 안심주택 같은 아주 양질의 주택들을 통기에서 다 누락시켜버렸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일단은 청년 역세권 청년주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는 논의로 치고 우리 용산 이따가 우리 용산 가는데 삼각지 주변에 닭장 청년주택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그걸 공급이라고 봐야 될지 물론 청년층들 사회 초년생들한테 이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건 아주 좋은데 그걸 우리가 애 낳고 뭐하고 위한 유효공급이라고 봐야 될지는 논외로 봐야 되거든요 그 공급은 조금 느낌이 다른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숫자에 연연하던 게 전 국토부도 그랬고 형 국토부도 그랬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면적 기준을 풀었다라는 거는 우와 이거는 기대도 안 했는데 어마어마한 거다 이건 진짜 국토부 칭찬합니다 칭찬 칭찬 별 다섯 개 국토부 담당자 좋아요 이런 거 해주고 싶을 정도로 진짜 중요한 거고 용도 같은 경우도 이거 다양한 시설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용도 폐지하겠다 라는 거 뭐 이런 것도 저는 당연히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은 거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일 핵심적인 사항 나왔죠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겠대요 물론 이런 거는 여러분 다 알죠 국토부에 이렇게 아무리 말로 떠들어도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된다는 건 알고 분명 민주당이 통과 안 시켜줄 것도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대책으로서 명확히 내놓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국토부를 보면 어땠어요 예전 전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제 추원 거둬야 돼 했었던 거고 그 전 현 정권 들어와서도 우리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말만 많았지 현실적인 거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재건축 초과의 컨설도 완화라고 큰소리 뻥뻥 쳐냈지만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완화 안 한 것보단 낫겠는데 이게 완화인가 싶은 것들 우리가 막 쇠파이프로 때리다가 나무빠따로 바꿔가지고 때릴 테니까 야 바꿔줬지? 고맙지? 야 딱 떼 엎드려 라고 할 때 일단 맞는 사람은 내가 이걸 왜 맞는지도 모르는데 야 일단은 한 대 맞고 시작하자 이렇게 하는 게 재건축 초과의 컨설도가 딱 그거거든요 이거는 재초안은 재초안이 있는 상태 속에선 재건축은 못 가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박상우 형 국토부 장관님께서 이거 재초안 폐지하겠다라고 구두로 발언한 것도 있긴 했지만 대책에 명확하게 이렇게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넣는 거는 전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공은 국회로 넘어갔죠 이제 뭐 국회에서 아마 안 받아줄 거라고 생각은 하여서고 별로 기대는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국토부에서라도 일단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된다라고 전 보는데 애초에 그전에는 원희룡 장관은 어땠어요? 그냥 국토부에서도 이상하게 열심히 어디 막 기자회견만 열심히 했지 실질적으로 재계획재건축에서 유의미한 사항은 하나도 안 바꿨거든요 그랬었는데 아 진짜 약간 디테일이 다르다 원희룡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아마 원희룡 장관님께서는 재계획재건축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실무적인 몰랐겠지 그러니까 뭐 이 정도 하면 좋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했던 쇳파이프가 나무밭대로 바뀌었을 정도지 이거 못해 하는 건데 지금 현 국토부 장관님께서는 아무래도 국토부 통의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야 이게 실무적인 것들 좀 어떤 걸 개선해야 되는지 좀 가져와 봐 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총평을 하면 맨 처음에 일단은 정말 놀랐었어요 원래 88부동산대책 이 때 나온다 라고 했었을 때 저는 뭐 별 기대 안 했었거든요 뭐 해봤자 뭐 나오겠나 또 맹탕이겠지 라고 했는데 받아보고서 페이지도 정말 많고 계속 쭉 읽어보면서 와 국토부가 많이 신경 썼다 제가 아까 뭐 얘기한 것들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쉽다의 영역이지 아니면 조금 어떤 부분들은 우려한다에 대한 영역이 있을 뿐이지 일단 국토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한 건 맞거든요 제가 노력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어 아까 말한 사업시행 인가랑 관리처분 인가를 합치는 거는 오히려 약간 실무적으로 혼선이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다는 거지만 일단은 단축시키려고 한다라는 거를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마친 느낌이 애는 착혀 우리가 나쁜 의도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고 일단은 왜 재건축만 해주지 왜 우리 재개발은 역차별하나요 에 대해서도 일단 재건축이라도 먼저 완화를 해주는 것도 재건축 먼저 해주면 재개발도 나중에 해주겠죠 해줄 거죠 아무튼 어 해주겠지 라고 믿으면서 재건축 먼저 숫자가 일단 낮춰져 가면 재개발도 왜 우리도 낮춰주세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트라이해보는 걸로 왜냐하면 이런 것들도 간소화할 때 법을 개정해서 간소화할 수 있는 게 있고 시행용 개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시행용 개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게 보면 다 뭐죠 법법법법법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내규로 할 수 있는 거 시행용 개정 법 개정 그러네요 법 개정 그리고 또 법 개정 법 개정 법 개정 법 개정이 맞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여러분들 제 영상을 듣고서 어 바로 우리 동일 60 아 동일 우리 70입니다 이거는 아닌데 빨리 되는 것들 아마 뭐 아까 말한 건설사들 뭐 보증 관련된 사항들이라든가 뭐 대출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아마 그냥 내규로 아마 해결하겠죠 시행용이라든가 그렇지만 아마 숫자 특히 이제 아까 말한 인가를 동시에 아니면 뭐 통합 관련된 것들 퍼센테이지 75% 70% 이런 것들 아마 법일 거예요 디테일한 거는 봐야겠지만 아마 딱 대놓고 법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런 사항들이 한꺼번에 바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대표적으로 재건축 초과기 컨술제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절대 통과 안 시켜줄 것 같긴 한데 근데 일단은 이런 시도는 좋았다 좋았다 국토부가 드디어 일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88대책 봤을 때 어우 엉망진창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거는 되게 좋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나머지들은 조금 좀 아쉽다 굉장히 세심하게 좀 배려를 했지만 일부 부분은 조금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노력도 대단하다 오 그럼요 그 전 장관님 시절의 국토교통부 아예 더 전 정권 시절의 국토교통부는 빵 재개발 재건축을 이건 뭐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었거든요 거기는 잘 모르잖아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알고 했겠죠 알고서 전 정권은 알고서 오히려 어떻게 더 하면 못살게 굴까 어떻게 하면 빵 셔틀을 더 괴롭힐까 빠따를 어떻게 하면 더 후드려 때려가지고 피멍을 들게 할까를 열심히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현 정권 와서 말은 완화하겠다 했지만 전 장관님 우리 원 장관님 같은 경우는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완화를 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개선된 게 없었다면 오 현 장관님 와서도 특별하게 지금까지 한 건 없었거든요 근데 오 이번 대책 보고서 오 이거는 유의미하다 라고 일단은 평가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둘 셋